여러분, 말씀드리는 순간, 치킨이 왔습니다. 예이! 짜잔! 이렇게 치킨을 시켜놓고 안 먹는 것도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치킨을 조금만 먹고 팟캐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팟캐스트에서 이 후라이드 치킨이 한국에서 왜 유행하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. 여러분들은 치킨 어느 부위 제일 좋아해요? 닭다리, 아니면 날개, 아니면 닭가슴살 뭐 좋아해요? 음, 저는 날개랑 닭다리 좋아해요. 맛있는 거. 이렇게 한국인들은 혼자서 닭다리를 두 개 먹을 수 있을 때 엄청난 행복함을 느낍니다. 1인 1닭이라고 하죠. 사실 제가 먹고 싶어서 치킨 팟캐스트 했어요. 원래 뼈를 엄청 깨끗하게 발라먹어야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 교정을 해서 빨리 깨끗하게 먹기가 힘들어요. 아무튼 이렇게 치킨에 대해서 저번 팟캐스트에서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국 치킨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 한국에서 사랑받게 된 이유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양념치킨 때문이었죠?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지? 양념치킨에 딱 안 좋은 한 가지 점이 이렇게 손에 묻는다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 양념치킨은 포크 젓가락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먹어야 맛있어요. 저번 치킨 팟캐스트에 이어서 오늘은 치킨과 환상의 궁합, 황상의 짝꿍 그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번 주에 다들 맞추셨나요? 오늘은 치킨과 맥주, 치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 맥주 좋아하세요? 아이고 거품을 너무 많이 따랐다. 네 한국 사람들은 치킨이랑 이 맥주를 많이 함께 먹어요. 그래서 아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부르는 치맥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. 여러분 다들 한 번은 들어보셨죠? 치맥. 근데 이 치킨이랑 맥주 조합을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한국에서는 이 치킨과 맥주를 같이 먹게 됐는지 이 치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. 네 그럼 여러분 치맥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재밌게 들어주세요. 짠! 치킨은 조금 이따가 저 혼자서 다 먹기로 하고 치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 한국 사람들은 이 느끼한 거, 치킨 이런 거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. 그런데 이 느끼한 치킨을 좀 더 한국인 입맛에 맞춰서 끝까지 먹을 수 있게 해줬던 게 바로 저 양념치킨이랑 치킨 무였죠. 근데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. 그게 바로 이 맥주예요. 여러분들 느끼한 거 먹을 때 콜라, 맥주 이런 탄산 있는 거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아세요? 탄산이 이렇게 거품이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일어나는 그 액체를 액체라고 하나? 아무튼 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이 거품을 탄산이라고 부르는데 탄산이 느끼한 걸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줘요. 그래서 피자를 먹을 때도 그렇고 햄버거를 먹을 때도 그렇고 우리 콜라랑 같이 먹죠. 콜라. 그 이유가 느끼함을 잡아주고 더 많이 끝까지 먹을 수 있게 해주니까 같이 먹는 거예요.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 맥주와 함께 먹게 됐습니다. 이 치킨이 나오기 전에 통닭이라는 음식이 있었잖아요. 그 통닭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소중한 음식, 좀 귀한 음식,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라고 했어요. 그런 이미지가 있는 데다가 또 이제는 맥주랑 같이 먹기 시작하니까 이 음식은 완전 축제, 축제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먹는 음식이 된 거예요. 근데 한국에는 그렇게 축제를 할 일이 많이 없어요. 뭐 축제가 많은 나라들도 있는데 한국은 뭔가 막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 그런 행사는 많이 없어서 그런 축제 같은 분위기를 언제 내냐면 바로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축구, 야구, 올림픽, 월드컵 이런 거 있을 때 사람들은 완전 축제 분위기를 즐겨요. 친구들이랑 모여서 같이 스포츠 경기 보기도 하고 또 뭐 혼자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보기도 하고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좀 중요한 경기 있을 때 선생님들이 그날 수업하지 않고 막 스포츠 경기 틀어놓고 같이 본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한국인들은 축제 분위기를 많이 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한국인들은 이 맥주랑 치킨을 많이 먹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치맥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스포츠 경기가 하나 있어요. 그게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.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? 그때 아직 안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2002년 한일 월드컵은요.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월드컵이었어요. 그때 한국이랑 일본이 같이 경기를 열었던 이렇게 두 나라가 경기를 연 것도 처음이었거든요. 근데 한국의 스포츠 역사상 그 한일 월드컵은 2002년에 했던 한일 월드컵은 레전드였어요. 레전드 역사상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었던 스포츠 경기가 있을까?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경기였어요. 왜 그랬냐면 그때 한국 요만한 나라잖아요. 한국 작은 나라잖아요. 이 작은 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긴 거예요. 이탈리아 이긴 거예요. 스페인 막 이기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신나잖아요. 이렇게 신나는데 이 맛있는 치킨을 안 먹을 수가 있겠어요? 먹어야죠. 치킨 먹고 맥주 친구들이랑 모여서 막 응원하면서 맥주 참을 수 있습니까, 여러분? 이거 어떻게 참아요? 못 참죠? 맥주 마시는 거예요. 이렇게 치킨이랑 맥주가 너무너무너무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다 사 먹게 되면서 그때 이 2002년 월드컵 할 때 치맥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겼습니다. 그 월드컵을 기준으로 치킨집, 치킨 가게의 수가 두 배 이상, 2.5배 이상 많아졌어요. 여기까지 들으면 치킨, 그리고 치맥이라는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축제 음식 같은 느낌이라는 거 대충은 아시겠죠? 이렇게 뭔가를 먹는다는 거는 그냥 음식을 먹는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해요.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 음식에 담겨있는 문화 이런 걸 먹는 거랑 같다고 합니다. 우리 탕후루, 탕탕후루후루, 탕탕후루루루 이거 먹을 때도 그냥 단순히 설탕 묻힌 과일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젊은 느낌, 유행 이런 걸 먹는 기분이잖아요. 한국인들이 치킨이랑 치맥을 먹을 때는 분명히 너무 맛있어서 먹는 것도 있지만 혼자서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그래도 혼자지만 좀 축제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그럴 때 먹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랑 모여서 놀 때 좀 더 신나고 좀 더 재밌게 축제처럼 놀고 싶을 때 치맥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너무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. 그냥 회사 갔다 오고 지치고 학교 가고 아무것도 재밌는 게 없는 하루였어요. 그럴 때도 내 하루에 조금이라도 즐거운 거 조금이라도 특별하고 재밌는 거 그런 거를 추가하고 싶을 때 느끼고 싶을 때 한국인들은 치킨을 먹습니다.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 치킨이나 치맥을 먹어볼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혼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이랑 치킨이 주는 이 행복함 이런 것들을 느껴보면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한국 치킨과 맥주, 치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네, 이번 팟캐스트는 이렇게 1부, 2부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나요? 제가 이걸 한 번에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두 개로 좀 나눠봤습니다. 아,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치킨이랑 잘 어울리는 맥주는 라거 맥주예요. 라거 맥주 그 과일 맛이 나는 에일 맥주가 아니라 보리 맛이 나는 라거 맥주랑 잘 어울려요. 한국에서 혹시 먹게 되신다면 카스를 추천합니다. 카스와 맥주 아니, 카스와 치킨 여러분 오늘도 제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주 팟캐스트 그리고 라이브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.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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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